그리고 이게 약간의 좀 TMI에요. 어쨌든 이 라이브가 좀 재밌어 줘야 되고 하려면은 또 저희의 사소한 TMI나 어쨌든 저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꺼내려야 좀 재밌어 하시니깐요. 우영이 형이 오늘 안무나스러웠는데요. 혼자 옷을 막 벗고 막 가더라구요. 몸에 열이 많아서 더운데 어떡해요.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옷을 막 벗고 춤을 추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왜 벗고 있냐고. 근데 옷을 벗고 춘 이유가 또 뭐 있냐면. 아니 왜 벗고 있냐고 그러니까 민기 형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민기 형한테 하는 말이에요. 난 자신 있어. 난 자신 있어. 넌 자신 없어? 난 자신 있어. 그래서 벗은 거야. 이러던데요? 되게 자신감이 넘치다고. 그래서 벗고 춘 거라고. 내가 미쳤지. 그러더라구요. 그런게 아니라요. 옷에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벗은 것도 있고 다 어차피 남자였고. 그리고 이제 춤을 이제 옷에 벗고 춤을 추면 라인이 잘 보이니까 그게 겸사겸사도 있는데. 민기한테 한 말은 장난하나 한 말이구요. 난 자신 있어. 그 때 언제 들었는지 옆에서. 아 저 딱 지켜보고 있었죠. 저는 항상 형들의 모든 행동을 다 주시하고 있다.